이장엽 선수가 빠진 3경기에서 승리한 경기가 없었고 부천같은 88에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발까지 빠르기 때문에 오늘 이장엽 선수를 실세 없이 움직임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같은 경우는 선수가 더 과감하게 갔다면 더 좋을 뻔한 찬스였고 지금은 롱팬스가 잘 들어갔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부천의 부산 선수들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걷어내는 것은 했지만 역습으로 가기 전에 역이 있어도 경고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오늘 경기장에 몰을 상당히 많이 뿌렸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이 날 수가 있죠 류원우의 거의 신들린 선방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은의 캐릭터 챌린지 득점 순위 1위지 않습니까 득점 순위 1위의 랭크가 되어있습니다 네 이장엽 선수 얘기를 계속해서 하자면 오늘 같은 경기에 이장엽 선수가 본인이 뛸 수 없다는 것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후반전을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를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승부가 어떻게 될지 시즌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즌 초반에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그렇습니다 모라이스 공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또 이것을 또 김태봉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인사이드로 차단을 해버리기 위해서 콧볼로 그렇게 슈팅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순간 이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첫번째 선수 교체는 루키안이 들어온 방해 아닙니까 네 경기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지난 시즌도 이 김영실 해설연이 사실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관림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후반전 여전히 슈팅까지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라이스 헤더 예 아직은 좀 확실한 게 없는데 빠른 시간에 교체가 되니까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예진을 두드려보고 하고 있는데 네 부천에 수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루키안 모라이스 김병근 지금 홈러 시끄레이브 지금 초범석 선수가 교체 투입되기 전반 한 20분 정도 흐른 상황 속에서 생각보다는 경로FC의 프라이스 김보단 선수는 중앙대학교에서 자유계약으로 올시즌부터 부산에서 뛰고 있는 선순데요 스피스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야스다가 옆쪽으로 부산은 지금 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을 뒤쪽으로 서울이엔드 같은 경우는 공격 시에는 4-3-3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공격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게 그만큼 아쉽게 느껴지고 있는 서울이엔드예요 사실 그러한 경기 한두 경기 어떻게 배우셨습니까? 이슬 김 위원은요 슬로잉 일부러 하기 싫어서 라인 끝에 멀리 떨어지기도 했죠 아하하하 이번에는 서울 이랜드가 교체 카드를 헤드로 모라이스가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점 압박 좋아요 다시 한번 모라이스 쪽 오른쪽 모라이스 이제 수빈이 공격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직 10분 채 안됐으나 5분 지나서나 이제 수빈을 갈고 닦아서 하나의 무기가 된다면 그 팀으로서는 정말 굉장한 라울 아니고요 모라이스 확실히 바운스가 되자마자 또 바로 2선 그 다음 1선에서 침투를 갔을 때에 박춘태의 역할과 공간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네요 지금 타이밍에 류현진의 왼발이 골을 완성시켰죠 오늘 경기 무엇보다도 매치 포커스 때도 저희가 저희가 앞서서 월요일 경기 성남의 승률이 100% 성남의 소비 라인이 워낙 촘촘히 잘 서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조금 단조로운 경쟁을 보이고 이제 그만큼 대전은 벌써 올 시즌 부산을 향해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치고 지금 추가로 지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 대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크리스찬 갈레 확실히 저는 좀 놀랐어요 부상 때문에 이제 팀에 나올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골 맞을 기록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자신도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측면으로 확실히 벌려주고 그때 롱볼로 전환을 들어온다든지 패스 줄기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까지 수비가 담 전방부터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지금은 대전이 나쁘게 작용했네요 모라이스가 뒤쪽으로 돌려